3시 3끼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능에 합류하게 되셨습니다. 제작진에 따르면 반대타듯이 잘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형제훈 시점에서는 형제로 치베트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. 3시 3끼에서는 함께 배고픈 날이 됐 화이팅! 어...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우선 촬영을 할 때 워낙 편하게 해주시고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많은 간섭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런 게 별로 없으셔서 그냥 정말 밥할 때 이런 것만 주문하시는 것 외에는 거의 뭐라고 말씀을 잘 안 하세요.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분이신지 저도 아직 감이 잘 안 오고요. 근데 서진이 형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 거 보면은 네. 약간 그렇게 좀 그렇게 막... 뭐라고 얘기해 주시던가요?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항상... 조심하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...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... 경계를 좀 풀지 않고 있군요. 갈빵질빵하고 있습니다. 원래 이렇게 당임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. 놀게 두는 게..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